탄젠트 탄젠트님 반갑습니다 와 첸벨 나이사에는 엘리트 많이 잡아야지 1 2 3 4 5 가자 엘리트 5마리 잡으러 가자 대해원님 반갑습니다 엘리트 5마리 가자 취향 넣을 만큼 약하네요 아 그래도 보수유물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벽돌 김 트위치님 반갑습니다 김 트위치님 반갑습니다 몸박이다 타격 강화 무감 몸박 무감 무감 일단 넣어놓을까 베타 잘 안해요 아 나 이거 가리고 있었구나 1 도전입니다 지류님 탈로 감사합니다 잠깐만 이거 엘리트 4마리 잡다가 죽는거 아니야? 무적이나 이런거 좀 집어야될거 같은데 엘리트 5마리 잡는 길인데 여기가 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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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맞을 일 없겠지 아 기 브이 벽돌 자 벽돌 벽돌 두 Busan 이거 이미 엘리트 두 마리 더 잡는 킬인데 이거 죽겠는데 오랜만에 1일 도전이 실패로 끝나나 연사격 돌봐따죠 똥풀기 아니 똥풀기 아니 그거 아니야 장화로 오뎀 들어가는데 힐에 노가 안된다고요? 대부분은 버그입니다 의도된 것인가요? 모르겠네요 개발자만 알겠죠 대부분은 버그입니다 래도갈 피포션 무적 무적 박밀 무적 아이고 세상에 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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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박은 언제 잡히냐 그때 울란다 아예 저 지나가는 격돌 낙하채서 쓰고 싶다 아 예 어떻게 살아남긴 하겠다 포식사신 바리케이드 바리케이드 지금 집을까 나중에 집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집으면 나중에 바리 또 나오겠죠 암튼 나옴 사신용 병번개의 무적은 좀 별로일 것 같은데 이제 말이 안나오 그럴리가요 그럴리 없습니다 방어도 포션 하나 사갈까 아니면 차라리 능수고였을까 방어도 포션 하나 사고 타격 하나 지우고 엘리트 또 잡으러 가자 일단 타격을 지워야 합니다 포션 박밀 안해도 잡네 백에 발굴? 발굴 무적? 근데 무감각 강화해야 되는데 발굴 넣기 좀 그러네 그래도 넣자 무감각 이미 잡아놨대 편안 얘네들 많이 만난다 무적이 없을까 무적이 없을까 나중에 무감각 수고 나면 별 필요도 없을텐데 무적이 없을까 냠냠냠냠냠 나 높이 역을 노렸어야 했나 나 어차피 못하겠지 포션 먹었어도 저우도 포식하고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 아 슬더스 컨텐츠가 너무 부족하네 이 게임 할 게 없네 지옥불이다 신선한 지옥불이야 뭐부터 감수 뭐부터 해야 되지 소멸 카드가 없네 이거 무적 무적 연사 몸방 이거 못 넣으면은 못 잡겠는데 딜 없어서 딜 격돌 밖에 없네 연사 강화해야 되나 그러면 뭘로 잡지 근데 뭐 승천 아니라서 어떻게든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화상이랑 같이 잡힘 일단 연사를 강화할까 최대한 열람 많이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열풍 넘어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손 무적 열사 몸박이 잡힐까? 안 잡혔다 벽돌 그것은 벽돌이고요 이거 점수 형편 없이 당했구나 방열판 역장 짓고 죽었어요 운달 만게임인 걸 욕하시면 됩니다 지민님 안녕하세요 짱둥이 질 이걸로 다 뚜깍 해버려 그나저나 진짜 바리케이트는 안 나왔구나 정상입니다 코스트 챙겨가자 실력 게임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3... 아... 4마리 잡으려면 좀... 빡세겠는데... 상점도 없고 아 여기 4마리 잡을 수 있다 하나 둘 셋 넷 상점불 다 있어 여기로 간다 신규 이벤트 콜로세용 아 소멸 한번밖에 적용이 안돼 썩은 고구마 너무 강하다 타락이다 무감 타락 무감 타락 무감 타락 넣을까 썩 괜찮아 보입니다 돈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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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감각 하나 더 나왔네 너는 필요가 없다 마법꽃 킹법꽃 타격 꺼져 무감각 하나 더 살까? 아니면 하이랜더를 할까? 아니면 하이랜더를 할까? 구상 구상 아니잖아요 구상인줄 알았네 어 잭스 바뀌었습니다 잭스를 투격합니다 무작위 3장의 카드를 변화합니다 특별한 유물을 획득합니다 특별한 유물 뭐야? 전투 시작시 힘을 삼 얻고 턴 종료 후 사라집니다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지? 아 근데 없는거보단 낫잖아요 나쁜것도 가끔 나오나? 냠냠냠 고대 포션 저건 필요없지 저건 필요없지 무감 암냠냠냠냠 어어 파랍 앱 앱 되게 다양하게 발동이 돼요 야 이거 처음부터 보셨을 걸 그랬다 비오 으으 하하하하 안 나오면 동겜 짠 바리퀴드 근데 지금 바리 넣으면 저희 가서 넣어야 되는데 아 뭐요? 왜요? 실력입니다만 아 너무하다니요 평범한 섬탑인데 문제라도 유물요? 힘삼 턴 종료 시 사라진 시작할 때만 힘삼 줘요 이거 포식 깎아야 되는데 냠냠냠 거여움 갓 겹탈 넣을까? 아 근데 플러스 카드가 아니잖아 아 그래도 넣자 플러스 카드 주세요 찡찡찡 꺼져 뭐야 무적 안 썼어? 뭐야 무적 안 썼어? 저열마트리오지카 쩐다 쩐다 야구 감각 은지 나오냐 저 미라클 베인 있는 것입니다 와 어지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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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방어도 천둥 필요없죠 갓 격타 님이 계시니까 타락이 먼저일까 다리가 먼저일까 타락이죠 귀엽다 천둥 천타 부셔 심장 뽑아 야 킥카드 다 여기 밑에 다 짱 박혀있네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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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프고 병불? 필요없어 꺼져 나이스 드디어 재물 나왔다 재물 반겐 아니 핸드 그지같네 재물님 야 핸드 왜이러냐 그냥 그냥 저거 보시긴 할걸 실수했네 아니 핸드 너무한데 아 참 아이고 망게임이 그렇수모 아이고 야 야야야야 야 아니 뒤져 아 쟤한테 걸걸 이번 싸움 너무 잘 너무 못했는데 진짜 개짜반으로 싸웠네 그냥 상점 갈까? 벽돌 지우고 아니면 수비 하나 지울까? 엘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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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물 그래서 체물 으응 애매한 것입니다 부상 적어도 포식각 보자 그러면 체력은 많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케밥 먹고 싶어니 반갑습니다 어게이 미라손 좋아요 파리 강화할까?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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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은 무적을 먼저 강화를 할까 방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참호도 없고 타락으로 다 태우고 나면은 현자타임 감당이 안 되잖아 재물이 먼저인가 그러면? 보스 잡으려면은 이제 뭐가 없네 연사도 저거 타니까 강타 격돌 타격타격 요거 밖에 안 남네 덱 한바퀴 돌리고 나면 재물 나는 타락했다 됐다 보스만 달린다 해외 툭 재물 가져왔으면 잡았을랑가 이것이 재물이다 희망편 절힘 넣으면 말리겠지 미라손이긴 한데 딜 보조는 될 것 같긴 한데 말릴 것 같아 3시 49분님 반갑습니다 룸피가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아니면 껌별이나 킹은별 룸피 있으면 아니다 룸피 필요 없겠다 아니 근데 룸피도 좋긴 한데 룸피냐 껌별이냐 종이요? 종은 진짜 저건 자살용이야 저거는 극현 엘리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종특 종특 집으면 인생정신 인생정신 톡 포식해야 되는데 그냥 죽여버리네 오렌지 알약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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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약은 딱히 필요 없지 부정적인게 안걸리잖아 부정적인게 안걸리잖아 부정적인게 안걸리잖아 타격 종 저주인형 속도 포션 오렌지 알약 요렇게도 연계가 되긴 하겠다 라우자로 큰 희망 가십니다 속도 포션 하나 사갈까 오렌지 알약 오렌지 알약 근데 핑핑이는 드루우 감수거라서 오렌지 알약 별 필요가 없잖아 상호 카드 4개 4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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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무강 타락 다리 4개 4개 3개 4개 4개 5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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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식은 깨누구 포식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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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서수은 아니 아니 그거 아닌데 아씨 서수은 아니랬다 아니랬다 불 두개 보면서 바리 캐릭터랑 서순 회부감 제물 탈압 타격 이러면 다 사라지는 거임 오렌지 알약소타 이러면 다 사라지는 거임 소비 소비 발굴 모자옥 뿜 이제 다시 포식으로 냠냠 아귀지망그릇 이겨주 죽어라 대왕 슬라임 회부감각 타락 근데 바리가 없는 거임 주인공 주인공 그릇 주인공 그릇 엥? 잡네? 왜 잡지? 암튼 잡음 타락이랑 발이 강화하고 충격파는 굳이 강화 안 해도 되겠죠 3턴 안에 골로 보내면 필요 없잖아 아 이거 몸풀기도 해제 가능 못난이로 힘울린거 이거는 다리가 먼젠가 재물 갖고자 연차 남겨놔야겠죠 무적실라네 아니 무적 몸박할라네 광폭화 광폭화 근데 지금 코스트가 모자란 들기 아닌데 저거 왠지 저거 드로우만 갉아먹음 웹 기생충이다 상전가서 기생충 쓰입시다 상전가서 기생충 쓰입시다 상전가서 기생충 쓰입시다 응 나도 불가침이야 상전가서 기생충 쓰입시다 상전가서 기생충 쓰 informational seriously 남ク prere치zuf pi 지금 pensa 공지가 상전가서 기생충 쓰입살 раз 저녁 전 너두? 나두? 야 나두? 너두? 나두? 야 나두? 아귀 저금통 저금통특 바로 앞에 상점이 있어 쪼개져버린 저금통 천천히 날란가? 기생충 치우는거 보다 이게 저금통의 운명입니다 받아들이세요 천천히 낫겠다 다주세요 쌍절곤은 공격카드 10장 쓰면은 코스트 알아줍니다 돌리에 가울은 저거 할라구요 하이랜드 할라구요 희에 해시 계단 를 해시 계단 해시 계단 할로나이트 4문까지 깼어요 5문은 되게 천천히 해야할것 같은데 저거는 맛탱이와 같더라구요 나같은 유비가 봄접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었어 잠깐만 나 그거 없는데 발이 없는데 그냥 때려 그냥 때리면 죽어 근데 얘네 12장 쓰면 컷당하잖아 한 장 터커드 하나도 안 나네 두 장 세 장 네 장 이렇게 합시다 타워 카드 다 밑에 깔려있는 거 봐 게임 수준 아 핑핑이 게임 그기같이 하네 야 핑핑아 6장밖에 못쓰죠 오렌지 알리압 발동 이래서 드루가 중요하죠 못잡는 거 아냐 격돌 기생충 때문에 벽돌 됐잖아 아 잡힌 잡았네 왜 이렇게 힘들겠겠지 점수도 얼마 안 나오겠네 1150에 피격을 너무 많이 했다 영웅 두번에 보스 퍼펙트 한번도 못했어 이 게임 컨텐츠가 너무 부족하네요 알아듬어 5 수준 5 수준 5 수준 5 수줍 6